1950년대 우리 한국사에 가장 비극이라면 유교를 상징할 수가 있죠. 유교통나는 상징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 한국사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게 참 유교통난데요. 그때 그 시절 여러분들이 의상을 입으면 그때 생각이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를 잠깐 그 시절로 우리 예수 대중예술의 추억 감성이거든요. 그 시절에 한번 돌아가고 해서 모습을 컨셉을 그런 모습을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불로등을 한번 여기서 부를까 합니다. 김정인 씨입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. 김정인 씨입니다. 지긋지긋한 이 총소리 지가 떨리는 이 총소리 이 총소리에 가슴 아픈 소녀를 어느 누가 알리오 잠이 끊어질 듯한 이 아픔을 그 누가 알리오 같이 마시치시면서 이 총소리에 가슴 아픈 소녀를 이 총소리에 가슴 아픈 소녀를 이 총소리에 가슴 아픈 소녀를 이 손소리에 가슴 아픈 소녀를 이 총소리에 가슴 아픈 소녀를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자식은 그 눈방으로 아빠를 부르다가 이제 막 창이 늘었어요 동지서 딸 기난빈 마 부풍한 슬픔한 진대 당신은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랑아도 나오세요 여보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자식 잠이 늘고 동지서 딸 기난빈 마 부풍한 슬픔한 진대 당신은 어린 자식은 얼마나 고생하나 10년이 가도 됩니다 사랑아는 불화하고서 물건 없던 이 곡이 사랑아는 불화하고서 물건 없던 이 곡은 여보 사랑아는 불화하고서 물건 없던 이 곡은 사랑이 열고 있으며 좋아하며 사랑이 있으며 이제 속에 속이든가 무관없는 것 같지 않게 남은 나를 자기 맞으며 여군이지 영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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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란린 영원한 영원한 주왕의 반나시 신ь기ual 이해 신시해 주시오 신이시기하여 신우 신 απ facilities 천지를 사람이 별것이냐 지켜봐야 할 것이여 그대 초대 미나보며 피어저어 살게 될 것만 지지 못하는데 만났으면 할 수 없어 전라일세 난 그리스도 힘든 일을 만나니까 주와 함께 만나 가슴이 찬성 풍자들여 주의해 감사합니다